제 애고 허술해요. 괜찮나요? 여기 허술 안 한 애고 있나요? 완벽해 보이는 애고 있죠? 완벽해 보일수록 뒤는 엄청나게 허술합니다. 왜? 보이는데 정력을 다 썼거든요. 완벽하게 치장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남자나 여자나 집에서도 그럴까요? 보이는데 모든 정력을 다 쓰기 때문에 집에서는 허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디 쪽에 내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다 몰아 쓸 거냐예요. 이쪽에 최선을 다한 만큼 또 구멍이 생겨요. 애고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왕이면 내 한정된 애고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연구하셔야 돼요. 애고를 인정하고 내 애고의 능력이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한계에 있다는 걸 인정 안 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시고 내 에너지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에너지 다 쓰고 나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 대할 때 에너지가 없으면 성질을 내는 거 못 막아요. 막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성질나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한테 막 하는 게요. 막는데 에너지가 에너지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쓰는 게 가까워서 안 쓸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밖에서 다 쓰고 와서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내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허술한 부분을 인정하시라고요. 나 여기다 썼지. 나 왜 이렇게 애고가 허술하지. 아 거기다 다 썼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해 줘야지. 자기가 자기 애고를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이 우주에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애고 내가 사정 알지. 누가 알아요. 근데 애고가 완벽을 또 추구한단 말이에요. 지는 완벽하지 않은데 자꾸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이 강해요. 이게 애고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완벽해지기 싫으면서 되게 또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하여튼 애고는 이렇게 항상 이상합니다. 이상한 나의 애고. 수용해 주세요. 애고의 한계 인정합시다. 여기 잘난 애고들 오지 마세요. 완벽한 애고는 여기 정토라이브 오지 마세요. 제가 사귀거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을 겁니다. 제 애고도 어둠이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제 뒤풀이 때 나왔잖아요. 제 애고의 솔직한 소리. 사실 대승 못 해먹겠다. 제 애고의 솔직한 소리를 저는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재밌거든요. 솔직히 어때 보살도 하는 거. 짜증나 싫어. 나만 뭔 지랄인지 모르겠어.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나 대승 안 맞는 것 같아. 속보, 유농식 단독. 유농식 대승 안 맞아. 근데 애고가 수시로 이런 얘기해요. 안 맞아.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저는 자주 해요. 이러니까 허술하죠. 애고가. 근데 남들한테는 그런 모습 덜 보이는 거죠.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애고의 속사정은. 남들도 다 그래요. 완벽은 개나 졸아. 그러면 소승은 맞냐? 소승도 안 맞아요. 애고는 다 안 맞아요. 소승 안 맞아. 여러분 숲에서 소승도 닦으라고 하면 애고 심심해 죽습니다. 사실 안 맞아. 소승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애고를 이해해 주시라는 건 다 안 맞아요. 애고 뜻은. 뭘 시켜도 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불만. 저건 저래서. 여러분만 이러는 게 아니죠. 저도 그래요. 대승 노잼. 소승 더 노잼. 대승하려니 몸도 힘들고 귀찮아요. 나만 살펴주고 싶을 때가 많은데 아는 게 저라고 부득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솔직한 애고의 소리 들어주세요. 아닌 척 하시면 병나요. 아 내 명색이 대승 보살인데. 확당해서 보살한다고 했는데. 이런 불경한 생각 하면 안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불경한 생각이 애고가 자연스럽게 하는 걸 억누르지 마세요. 그거 억누르면 여러분 무의식에서 그림자만 커집니다. 어둠이 커져요. 어둠을 키우는 건 절대 보살도가 아니고 건강한 인간도가 아니죠. 애고는 탐진치에서 진이 불만이죠. 탐, 욕망과 진, 불만이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시야가 좁아요. 생각이 좀 이상해요. 애고들이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해요. 애고들 다 이상해요. 그 이상한 애고들이 어떤 식으로 이상한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하니까. 이상한 애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 이상한데 다양하게 이상한 걸 이해해야 홍이 인간이 해줄 수가 있고 보살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